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베스의 안태수 보험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어필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진짜 이렇게 받아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면 나중에 보험사나 금융감독에서 신고나 고소 안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보험은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보험사기란 건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간 걸 고지위반을 했던가 고지를 안 했던가 어떤 보험금을 목적으로 내가 나중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5년 동안 치료력이 없고 병원 간 내용이 없는데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안 그래요? 보험이란 건 원래 그 자체가 모를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아보험은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 2년 전에는 50% 2년 지나면 100% 어떠한 그런 감회의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치료받으면 물론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썸네일에 제 아는 지인이 120만원 8개월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700만원 보험금 받았던 그런 내용을 제가 사례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험 청구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치아보험을 많은 분들이 가입했고 또 몇백만원씩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물론 옆에서 제가 많은 피드백과 그 다음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 가입한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많이 해들었는데 제 아는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3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치아보험 4개 가입하세요. 그 형님께서 KB손해보험 그리고 DB손해보험 ARG손해보험 그리고 라이나생명 4개 가입했는데 45세였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15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15만원을 8개월 납입하니까 거의 보험료가 120만원 납입을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바로 치료받아도 되는데 3개월 있다가 하면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좀 조사나 아니면 이런게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있다 하시라고 제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6개월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 하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철심받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올리는데 대략적으로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 정도 납입하고 두 달 정도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험료는 안 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15만원 곱하니까 120만원 납입을 했고요. 그리고 3개를 임플란트 해서 하나당 2년 지나면 400만원인데요. 2년 전에는 50%니까 200만원이겠죠. 그래서 200만원 임플란트 3개에서 600만원. 근데 왜 700만원 받았냐면요. 거기서 크라운이랑 인네이 올네이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발치해서 또 엑스레이 찍어서 기타로 보험금 청구한게 한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3개에서 600만원 그리고 기타 크라운이랑 자잘한 치료에서 100만원 정도. 그래서 합의 한 7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개월 정도 보험료 120만원 납입하고 700만원. 700만원 받은 사례를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에 올립니다. 이거 말고도 3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보험금 받은 사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 제가 많이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최근에 보험금 많이 받았던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많이 받았던 사례를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면 보험을 몇 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험 받고 해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120만원 8개월간 납입하고 700만원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